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중에서도 선반문제 포스터 제작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고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 이미지는 1, 2번과 규격이 다르죠? 파일 누를 통해서 먼저 파일명을 입력해 봅시다 파일명은 수험번호와 다시 이름 다시 문제번호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저장할 때 편리합니다 크기는 가로 600에 그 다음에 크기는 높이는 바로 400px이죠 다음으로 70에 RGB 화이트입니다 OK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룰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가이드 선을 100px 단위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드를 모두 다 드래그 앤 드롭하여 만드셔도 되고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뉴 가이드 메뉴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뷰 메뉴에서 뉴 가이드를 통해 세로 방향 100px 뷰 뉴 가이드에서 호레젠털 100px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수동으로 계속 눈금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가이드를 생성하여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임시 파일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배경을 여기서는 필터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배경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해 줄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 항목을 선택하고 나타나는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첫 번째 컬러스탑을 더블 클릭하여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C A E 그 다음에 3 C C 첫 번째 값이고요 두 번째 값 더블 클릭하여 컬러스탑에 4599 B 1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만든 다음에 OK를 누르고 라인업 그라디언트로 설정하고 불투명도 100%로 설정한 후 아래에서 위로 Shift를 눌러 유아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옅은 하늘색에서 파란색으로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파일을 열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하시고 이번에는 파트 4의 챕터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5개 이미지를 모두 다 열기를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필요한 이미지는 1급-7입니다 1급-7을 선택하고 배경으로 쓸 것이므로 Ctrl A로 전체 선택, Ctrl C로 복사하여서 문제로 가져와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필터를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에서는 필터, 그리고 아티스틱, 그리고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하여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회화적인 효과가 적용되는데 기본 값으로 OK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배경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1급-8을 불러옵니다 컴퓨터 전체 선택, 컴퓨터를 전체 선택, Ctrl A로 선택하고 Ctrl C로 복사하여 작업 이미지, Ctrl V를 눌러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Ctrl T를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프레젠터로 이렇게 회전시키시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당겨 놓아주세요 두 번째 세로선 기준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붙여넣고 배치하고 완료합니다 더블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현재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하단에서 Add Layer Mask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추가한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세팅합니다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 전경에서 배경으로 For 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하여 이렇게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그라디언트를 만드시고요 Opacity 100%로 선형 그라디언트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마스크를 줄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레그를 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합성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부터 길게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이드 때문에 가려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는지 잘 알 수 없다면 Ctrl-H로 잠깐 하이드 숨기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trl-H로 숨기기 기능 하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될 때까지 보시고 다시 Ctrl-H로 가이드를 꺼냅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합성하여 에어스타일 적용하고 혼합모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1급-9를 불러오겠습니다 1급-9번 이미지를 매직원드툴을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배경을 클릭하여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세요 Shift-Ctrl-I를 눌러 반전시켜 Ctrl-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Move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적당히 배치해 주실 수 있겠죠 Ctrl-T를 눌러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하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레어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여기서 Outer Glow를 설정하고 Size만 조정합니다 Size를 15px로 설정하여 OK를 누르면 빛이 크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1급-10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흰색입니다 여기서 배경을 바로 매직원드툴로 역시 선택할 수 있겠죠 배경을 선택한 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Contiguous를 해제하여서 배경 바깥 흰색만 선택되도록 하고 역시 Shift-Ctrl-I를 눌러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넓게 선택될 때는 다시 선택을 해제한 후 Tolerance를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Tolerance가 너무 크다면 0으로 설정한 후 다시 한번 배경만 클릭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설정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수치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5px로 Tolerance를 설정한 후 배경을 클릭해 보았고요 Shift-Ctrl-I를 눌러 선택 반전시킨 후 Ctrl-C로 복사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림과 같이 배치하기 위해 Ctrl-T를 누르고 Shift를 눌러 크기를 줄이고 또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살짝 회전시켜 결과처럼 배치하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더블클릭 하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Blending Option 레이어에 있는 Blending 모드를 Hard Light로 변경하여 줍니다 Hard Light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빛이 들어간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Opera City 레이어 패널에서 80%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1급 다시 11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1급 다시 11 전등 이미지인데요 여기서는 Quick Selection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Quick Selection 툴을 사용하여서 등 부분을 살짝 드래그하여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드래그 앤 뒤로 파여 선택하시고요 등 부분만 선택하시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Ctrl-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보시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결과물에서는 우측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등이 우측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보이게끔 자 이와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보정하기 위해서 상단 우측에 있는 레이어즈 패널에서 바로 보정 레이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클릭한 후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하고 Colorize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녹색 등을 만들기 위해서 Hue는 130, 그 다음에 Saturation 값은 70으로 설정하여 녹색 등을 만든 후 바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적용을 하려면 레이어 5 등과 Hue Saturation을 클리핑 마스크 시키면 되겠죠 레이어 5와 Hue Saturation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눌러 클릭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등에만 색상이 입혀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조명할 겁니다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누르신 채로 Outer Glow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사이즈 부분을 또 변경합니다 사이즈를 25 픽셀로 설정 OK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레이어 5를 선택하시고 Add a layer 스타일을 선택한 후 Outer Glow를 선택합니다 빛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 사이즈 옵션에서 25로 선택하면 빛이 크게 퍼지는 효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롭 섀도우를 함께 적용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아리얼 영문체 그 다음에 레귤러 스타일의 크기는 60포인트로 설정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여기서 가운데 옵션인 센터 텍스트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여서 여기 Exit라고 되어 있는 출구 부분 하단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을 해볼까요? World of Future라고 여기서는 마스크가 같이 자동으로 입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텍스트를 가장 위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Alt 클릭하여 마스크를 해제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글자의 레어 스타일을 입혀주겠습니다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설정하여서 그라디언트 창을 클릭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서 여기에서 003, 00cc 파란색으로 왼쪽을 설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서 C, 숫자 8, FD, FF로 옅은 하늘색으로 설정 후 OK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를 설정하시고 스트로크 부분에서 크기를 2픽셀, 사이즈를 2픽셀로 그 다음에 컬러는 F6개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으로 OK를 눌러 닫으시고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 부분 등 밑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클릭하여 커서를 맞춰주시고 옵션 바에서는 텍스트를 도둠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한글 폰트입니다 상단에 있겠죠 자 도둠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24포인트로 입력 후 엔터를 누르시고 컬러는 F6개인 화이트를 설정하여 OK를 누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 정렬로 다시 설정한 다음에 전기 일상속 사용이라고 입력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후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을 선택하고 사이즈는 2픽셀 그 다음에 컬러 부분에서는 선택해서 컬러 코드를 5583FF로 입력하여 푸른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비슷하게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여기서는 도둠체 24포인트 F6개 똑같은 옵션으로 글자를 입력해 봅시다 전기의 무궁화 가능성이라고 써봅니다 전기의 무궁화 가능성이라고 이와 같이 입력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Add a Layer Style에서 Stroke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굵기를 1픽셀 사이즈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 5583FF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두 개 텍스트 모두에 이제 왜곡 기능을 적용할 건데요 먼저 전기 일상속 사용 레이어를 선택하고 상단 옵션 패널에서 크리에이터 웹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크 스타일을 먼저 설정을 하시면 부채꼴 형태로 이와 같이 왜곡이 되고 여기서 밴드는 40%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OK를 눌러보세요 이와 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 입력한 전기의 무궁화 가능성에도 역시 똑같이 아크 밴드 4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결과물처럼 만들기 위해 컨트롤 T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먼저 전기 일상속 사용이라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좀 더 위로 이동하게끔 그 다음에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글자가 등에 닿아 있죠 자 이 정도로 배치하시고 맞았다면 더블 클릭 다음으로 전기의 무궁화 가능성이라는 텍스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T를 눌러서 역시 살짝만 여기서는 살짝만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맞추시고요 글자 두 개가 마치 붙어 있듯이 이와 같이 맞추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양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여 주신 다음에 상단 옵션에서 바로 쉐이프 레이어즈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구 모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구 모양 라이트벌브라고 되어 있는 전구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전구 모양은 라이트벌브 1과 2가 있는데요 여기 문제에서는 라이트벌브 2를 표현했습니다 라이트벌브 2를 선택하여 주시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색상은 흰색 F6개로 설정한 후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슈프트 를 누르시고 글자 밑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여서 텍스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서 적절하게 이와 같이 배치해 줍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에드워레어 스타일을 클릭한 후 드롭 쉐도우를 적용하시고 또한 아우터 블루까지 함께 적용하여 OK를 누르시고 닫아주시면 이와 같이 스타일 적용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사용자 정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그리실 때 이번에는 뉴클리어 원자력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단에 나타나겠죠? 뉴클리어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일단은 먼저 그리고 나중에 색상을 바꿔볼까요? 이것은 먼저 처음에 이 엑시트 옆에 상단 부분에다가 슈프트를 누르며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스타일은 상단 옵션에서 논으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F6개 흰색으로 설정하고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불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레어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선택하시고 50%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 적용을 해줍니다 또 다른 쉐이프를 그리기 위해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똑같은 모양 뉴클리어 형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설정하고 이번에는 상단에 더 큰 상태로 슈프트를 누르면서 윗부분이 좀 잘리게끔 이와 같이 적용하여 큼지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서 위치를 적절히 맞춰주시고 여기서는 레이어 오퍼시티를 30%로 적용하여 더 연하게 적용하시고 최종적으로 패스에서 가장 하단을 클릭하여서 패스 영역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즈를 눌러 모든 가이드를 삭제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최종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jpg로 저장합니다 File, Save As를 눌러 포맷을 jpg로 설정한 다음에 보시면 수험자 번호 다시 이름 다시 3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다시 3이라는 것은 문제 번호죠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여러분 고유의 수험자 번호를 써주시고 맞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눌러 jpg로 저장을 마치고 다음 10분의 1 사이즈로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서 60, 40 픽셀로 각각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드는데 이때 채점자는 레이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로 모두 다 적용을 마치셨다면 이 psd 파일을 File, Save As를 통해서 psd 그대로 이 상태로 이름을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인 psd와 원래 사이즈의 jpg 파일 두 개의 최종 파일을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3번 문제 풀이를 모두 다 해본 것이 되는데요 3번 문제, 기출문제 유형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4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4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만나요